아니 승헌 씨는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자 우리 저 승헌 씨는 본인 스스로 본인을 굉장히 많이 찍으세요. 셀카들 요즘 많이 찍으시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저장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장. 몇 가지만 그런 포즈를 하고. 너무 좋아요. 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오. 오오. 오오. 오. 오. 아이고 야 이거 많이 뽑힌다. 아 근데 역시 포즈가 다르네. 선미 한번 가볼까요. 선미. 저요. 네 선미 씨 한번. 선미 잘하죠. 아니 화보를 많이 찍으시니까 선미 씨도. 자 선미 씨. 자 원 투 쓰리 차갑니다. 원 투 쓰리 차갑니다. 아 좋 표정 좋 표정. 아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연예인의 표정이에요. 진짜 끼가. 우리 엘리야 한번 볼까요 엘리야. 우리 엘리야 한번 볼까요. 엘리야 한번 보여줘. 우리 엘리야 우리. 엘리야 있는 그대로 해줘요. 있는 그대로. 자신감 있게. 엘리야 원 투 쓰리 찰칵. 아니 저길 봐. 엘리야 원 투 쓰리 찰칵. 아니 저길 봐. 엘리야 찰칵을 봐줘요. 때리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리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엘리야 원 투 쓰리 찰칵. 찰칵에 가라고 찰칵에. 찰칵에 가라고 찰칵에. 말을 두렵게 안 듣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 자기만의 색깔이 없으면. 존경 고집이 세요. 엘리야 말을 진짜 안 듣네. 엘리야 찰칵에. 좀 숨어지마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중에는 광수가 이거 제일 잘해요. 아 그렇죠. 광수가. 광수 모델 출신이잖아. 원 투 쓰리 찰칵. 원 투 쓰리 찰칵. 아 우리 집과 안 나. 원 투 쓰리 찰칵. 원 투 쓰리 찰칵. 원 투 쓰리 찰칵. 아 우리 집과 안 나. 아 포도 박수 시간도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빨리 빨리 해야지. 생각한 게 있는데. 아 진짜.